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일요일 뉴스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에 라이브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픽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여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한 반 이재명 전선의 합종연행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화요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또 다른 야권 잡룡 체제형 감사원장은 이르면 내일 사퇴하고 정치권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거셉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오늘의 뉴스 분석 함께할 제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개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여권의 대선 소식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경선 연기 논란 계속 있었는데 지난주에 봉합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요, 교수님.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결정을 했는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정치적 의미를 가장 강력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대권 과도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거꾸로 만약에 일정이 변경이 돼서 연기가 됐다고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이 약간의 동요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지키고 있는 건 높은 지지율 하나인데 여기에서 뭔가 밀렸다는 어떤 인식 자체가 지지층의 어떤 동요를 만들어내고 그 자체로서 어떤 소위 밴드웨고닝이라는 좀 더 강력한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또는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른 어떤 후보들의 공격이 더 세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경선이 일정대로 유지가 되면서 본인의 페이스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후보들에게도 또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선 연기 또는 유지의 어떤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어떤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경선을 연기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단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결선 투표까지 이어졌을 때는 이들의 어떤 연합 합정연행 이런 것들의 어떤 시작점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게임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경선 세부 규칙을 정하는 논의가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부 규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각 캠프별로 조금은 신경전이 다시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기는 결정이 났지만 흥행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는 게 많은 후보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 때는 탄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합동연설회를 4번밖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무현 돌풍이 거셌던 2002년 경선을 보면 무려 16차례의 합동연설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지만 온라인이나 비대면 등을 통해서라도 전국 순회 연설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다른 후보들 1위가 아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회 다른 후보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토론회 역시 기존의 밋밋한 토론회가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이런 식으로 특정 주제를 집약시킨 토론회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와대 홍보수덕 출신인 윤영찬 의원의 주장인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출마 선언한 9명 중에서 6명을 컷업으로 걸러내고 이 6명이 본선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의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처럼 일주일에 한 명씩 떨어뜨리자. 그러면 이번 주에 누가 떨어지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훨씬 더 기대감을 갖지 않겠느냐. 또 결과적으로 6명보다 더 적은 숫자가 결선에 가야만 이재명 후보가 아닌 반이재명 후보들이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 탈락 방식을 놓고도 아직까지는 서랑설레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지도부의 결단의 목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돌 가수를 뽑을 때 요즘에 많이 하는 오디션 방식의 합숙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경선 일정이 짜여질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보면 시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차기 대선 후보가 오는 9월 초에 선출이 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 비해서 60일 가까이 빨리 대선 후보를 뽑게 되는 건데 이런 시간표가 변호사님. 과거 여야 후보 선정을 비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많이 빨리 선출한 쪽이 승리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거의 처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5월에 전재수 의원이 경선 연기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어느 방송에선가 이재명 지사한테 꿀팁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14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거대 정당에서는 먼저 후보를 선출한 데서 본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빨리 후보를 선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빨리 후보를 선출하는 쪽에서는 당내 결속을 빨리 다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당내 경선을 하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밀어주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갈등을 봉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갈등을 봉합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후보를 선출한 쪽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국정감사를 거치거나 보통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의원들이 엄호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여당이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의 공략에 따른 일정 부분 입법 활동도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권 정당 그리고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여지가 크니까 아무래도 빨리 준비된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죠. 이렇게 후보가 범야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밖에 있다 들어오고 단일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꼭 이 부분, 이 시간표를 따르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통용이 될지. 이건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번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이재명 지사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니까 꼭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원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역량을 동원하는 데는 후보가 빨리 선출되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죠. 이런 분석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치중하는 거는 뭐냐면 늦게 해서 컨벤션 효과가 나오면 그거를 여세를 몰아서 선거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 이런 생각. 특히나 검증의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거꾸로 검증이 잘 된 후보들에게 더 신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더 긴 시간의 검증 기간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사실상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항상 분열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선거가 있게 되면 그 분열을 사실상 수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진영에서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의 어떤 강도가 또는 정도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사이에 균열된 것들을 통합을 하고 원팀이 돼서 좀 더 선거에 모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네. 좀 더 빨리 선출하고 검증도 받고 이러는 게 좋지 않냐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은 경선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속속 많아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또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 참여 선언 일하고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제 선언을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음 주 초 28, 29, 30일 중에 하루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29일과 겹치지는 않을 확률이 높겠죠. 굳이 겹치게 날짜를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취재진의 어떤 촬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 것도 다 분산되기 때문에 전후로 퇴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예상입니다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대권에 한번 뛰어들어봤던 물론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지난번 경선에 뛰어봤던 정치인이고 대선 선언을 사실상 한 상태에서 레이스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은 29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려진 또는 정치 선언이라고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게 조금 더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형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게 되는 다른 후보군들은 내용의 측면에서 또는 형식의 측면에서 아주 파격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6월 29일 예전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선언보다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재명 지사의 참모진도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많이 부각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재명 지사 캠프를 출입하는 마크맨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아니면 아마 언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지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재명 지사에게 경선 연기가 연기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어떤 여권 주류, 친문계와의 어떤 반감 이런 것이 확연히 드러나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봉합하고 가져오느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경선의 기간 동안에는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캠프별로 나눠져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즉 경선이 끝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고 한 팀으로 만들어내느냐의 그 몫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 여권 지지층에게는 일정부 학습 효과가 있다. 학습 효과. 그게 언제냐면 2007년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서 사실상 정권교체가 되면서 그 이후에 민주당, 특히나 지금의 여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러한 과정들,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지만 후보가 선출되면 하나의 팀으로 형성이 돼서 본선에서 승리를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모두 다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이 앞서서도 분석을 해주셨지만 반 이재명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외에 다른 후보들과는 어떤 유대감이 조금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공략하는 후보들의 어떤 발언도 점점 세지는 것 같고요. 특히 정세균 전 총리가 적극적이에요.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SNS 설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정 전 총리는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정치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변호사님. 앞으로 쭉 가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어떤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후보들의 합중연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사실 저희 정치평론가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 쪽과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현직 의원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인간적인 인연 때문에 다른 진영을 돕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 좀 허신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거나 이러면 사실 이번 일이 경선 연기론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력 다툼이 있었다고 방송에서도 같이 방송하면서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는 권력투쟁이라고 하지만 본 여권 인사는 세력 싸움이다. 세를 과시해서 세를 동원해서 과실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66명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하고 의원총회 과정에서는 현역 의원은 상당수 66명 이상의 의원들이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내부 인사들 얘기로는 일부의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번 경선 연기론 이 부분이 당원당규대로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원인이 해소됐다라기보다는 갈등이 그냥 내부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동합됐다. 일단락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 다른 후보들도 얘기를 안 하면 서운하겠죠. 김두관, 이광재 지사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런 입장이고 또 사실 이게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를 하고 나서 한 1위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만약 1위 후보가 50%를 과반을 못 넘으면 또 결선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지사에게 일정 부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후보를 지원하고 있던 사람들은 합중 연행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자고 얘기를 좀 해봤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 큰 이변은 없지 않을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은 그냥 예측 가능한 과정이어서 컨벤션 효과도 그렇게 크게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교수님. 지금 보면 추격하는 후보들에게는 다소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컷오프 얘기도 하셨는데 3명이 탈락자에 포함이 될 건데 정세균 전 총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연대라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시스템상, 경선 시스템상 연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합중 연행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갈등들. 어떻게 당의 경선의 그런 컨벤션 효과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가 될지 좀 궁금해요. 송영길 대표가 강조했던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제 2막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은 흥행과 경선의 흥행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 경선의 가장 전형적인 흥행의 사례는 2002년의 국민 경선이거든요. 2002년이요. 그렇죠. 그때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인재 대표가 굉장히 유력했고 하나가 후보가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순회 경선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흥행을 원한다면 사실상 그 방향으로 가면 많은 이슈들이 불구어지면서 사실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예컨대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이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슈별로 토론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재난지원금만 해도 각 후고마다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서 예컨대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적 관심들이 모아지면서 흥행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좀 준비한 대선주자 지지율 같이 보면서 얘기 이어나가면 좋겠는데요. 소위 빅3라고 하죠.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사, 또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율을 상위권에서 포진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지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3.9%예요. 좀 급상승했다, 눈에 띈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박론가님. 말씀하신 빅3는 여권 내 빅3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추미애 전 장관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 뛰어들었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약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좀 공고한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컷오프 안에 들 수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의 순위 변동이나 서열 변화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이게 민주당 경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선 경쟁력에도 미치는 효과가 지대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율을 높일수록 본선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민주당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이 외면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 자체가 당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재명 지사라던가 본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호재가 아닌 악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민주당의 올해 원로 아닙니까? 정치 경력 30년이 부는데 이분이 추미애 전 장관 나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빛내주러 다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가를 할 정도로 당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글쎄요. 민주당 당원들이 아닌 특히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지지층은 조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이 나올 경우 예전부터 대리과가 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몸짓만 불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판적인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거물 정치인인 만큼 이렇게 3.9%까지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언론의 주목도를 끈다는 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여권의 경선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대선 결정의 과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상황,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던 것이고 지금은 대선 국면이거든요. 대선 국면에서는 유권자들은 누굴 바라보냐면 가장 무력한 후보들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9%로 3%에서 0.9%로 올랐지만 그것이 유의미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강성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지지 세력이 결집하는 효과는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저렇게 검증도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견제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슈를 본인도 부각시키고 있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까지 원칙대로 가는 민주당 경선 하나하나 분석해봤고요. 향후 세부 규칙 마련에 있어서는 캠프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제 여권 알아봤으니까 야권도 가봐야겠죠. 야권 대선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두고 내홍을 겪었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일정을 앞두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경선 일정을 앞당기는 게 어떤 효과,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심을 하는 건지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선은 지금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은 그럼 벌써 6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후보 등록하고 그다음에 7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여론조사해서 컷오프 발표하고 계속 대선 경선이라는 컨벤션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데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8월 말 이렇게 8월 이렇게 하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시차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아까 결과론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거대 정당에서는 좀 빨리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당내 갈등 봉합하고 역량을 동원하는 건 중요한데 지금처럼 범야권을 단일화하는 빅텐트를 치겠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표를 봤을 때 반드시 먼저 이렇게 후보를 정한 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표적인 야권 후보 단일화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그때 4월에 일찍 후보로 됐지만 단일화 과정은 11월 16일인가 했어요. 두 분이 한 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의 발판을 닦은 거니까요. 그런 걸 봤을 때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그렇게 일찍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빅텐트를 그리고 또 얼마나 반문 연대를 확고히 넓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후보를 빨리 하자고 하는 건 유력한 후보들이 당 밖에 있으니까 당내 경선 주자들한테 대선 주자들한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세훈 후보 때 보니까 당 내에서 빨리 선출하고 당내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하니까 이겼던 그런 효과를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는 뗐지만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권 교체의 열망 당내 당심이나 아니면 야권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본성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지. 당내 갈등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후보가 정해지면 법략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당내 전략, 정치 공학적인 선택이라고 좀 폄화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내일부터 중요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내일 당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 29일의 정치 참여 공식 선언이 있다고도 해요. 여권에서도 중요한 출마 선언들이 줄줄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경선 일정을 조금은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만큼 밖에 주자들이 많으니까요. 일단은 당의 어떤 경선 열차를 출발을 시키지만은 이런 밖에 있는 주자들도 좀 나중에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두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건 이준석 대표가 말한 공정이랑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이준석 대표가 공정과 원칙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당대표 당선된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8월 말까지 들어오면 된다. 8월에 들어오면 된다. 경선 버스는 8월 말에 떠난다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핵심 관계자가 이걸 좀 일찍 당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이준석 대표와는 어울리지 않는 저는 정치적인 어떤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관계자의 인터뷰가 이준석 대표의 뜻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당 밖에 있는 주자들에게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인데 이미 원칙을 정했다면 원칙을 정했다고 해서 당박 주자들이 그때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원칙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기존의 기성 정치와는 다른 이준석식 정치의 스타일인 것 같고 그 사이에 우리도 빨리 당길 수 있다, 안 들어온 문을 닫는다, 아니면 일단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문을 열어서 태워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줬던 이준석 스타일의 정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나 당직자들은 과거의 어떤 기성 정치권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개별 인터뷰가 나온 것 같고 저는 이 인터뷰 자체가 크게 야권의 대선판을 흔들거나 경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말씀드린 대로 6월 29일 모레죠. 정치 참여 선언, 대권 출마 선언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다음 달 2일에 장모와 관련된 재판 이후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29일로 좀 이르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소 서두르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행보가 이렇습니다. 호남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있네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싸웠던 김종배 전 의원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이외에 호남 인사들을 캠프에 영입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윤석열 전 총장에게 호남은 어떤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여권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취약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나간다는 어떤 출마 선언의 즈음에서 가장 먼저 행보를 호남으로 간다는 그 상징성을 얻어가고자 하는 그런 행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행보, 선언 이후의 행보를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출마 선언의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왜냐하면 많은 질문들이 지금까지 비공개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묵혔던 질문들이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아마 기자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 아마 X파일과 관련된 내용들에 집결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로 대답을 하느냐 이것은 나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대응할 것인지 그것과 향후에 나타나는 어떤 진실과 괴리가 있을 때에는 이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은 사실은 29일 날 지금 정치 선언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9일에 정말 많은 시선이 쏠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압축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출마 선언 뒤에 예상보다는 좀 일찍 전격 입당하지 않을까 이거고요. 두 번째는 추석 연휴 전에 국민의힘 경선 앞두고 참가한다. 세 번째는 제3지대 머물다가 연말에 아주 극적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평론가님 저희가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1번과 2번은 큰 차이가 없어요.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탑승한다는 국민의힘의 경선을 치른다는 뜻이고 3번은 독자적으로 과거 오세훈 안철수 방식에 단일화 경선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왔어요. 결국은 1, 2냐 아니면 3냐. 8월 말 전에 입당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8월 말 전에 조금 더 빨리 입당하느냐 아니면 8월 말 다 돼서 입당하느냐는 저는 정치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고 난 다음 민심투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을 다니면서 주요한 오피니언 리더들도 만나고 사회나 학계의 원로들도 만나고 또 그 지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시점에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입당이라는 건 굉장한 정치적 이벤트인데 예를 들면 지금 아직 6월입니다. 6월 말에 우리는 8월에 입당할 거야라고 밝히는 건 말이 안 돼요. 입당할 때 이제 입당합니다 하고 밝히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거지 설령 안에서 어떤 계획표가 나와 있다 해도 그걸 미리 공개하는 건 정치적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상상력에 맡겨놓고 계속해서 서랑설레가 오가게 하는 것이 계속 국민의 관심을 끄는 방법으로도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 2, 3,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 같은데 일본은 거의 안 할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X파일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입당한다는 거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또 홍준표 의원이 지금 복당을 했잖아요. 조기에 입당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노출, 검증의 과정, 내부적 검증 과정도 혹독하게 치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고 조기 입당을 한다면 사실상 고위공직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입당을 하는 과정. 이게 도매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기 입당은 아닐 것 같고 마지막 3번의 어떤 부분은 빅댄트 후에 마지막 순간에 결선 투표, 결선 경선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당 밖에서 11월까지 또는 12월까지, 12월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나 내공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의심스럽고 따라서 지금 저는 아마 이제 당이 주장하는 경선의 시기에 올라타서 당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마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차차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냐 입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랑설레 말이 많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아직 입당하진 않았지만 유화적, 유호적, 굉장히 윤 전 총장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 있는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엑스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속칭 엑스파일이라고 불리는 이런 문건들이 광범하게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엑스파일의 본거지는 바로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입당하지 않은 인사라고 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쓴 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때 송영길 엑스파일이라고 썼어야... 윤석열 엑스파일이 아니라 송영길 엑스파일이라고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엄호하고 나섰는데 두 사람의 인연이 보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없는 인연으로 보이긴 해요. 겉으로는. 왜냐하면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낼 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국정원 특할비 관련해서 기소된 적도 있어요. 사석에서 만나면 그때 굉장히 재판이 많아서 고초를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도 본인이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적극 엄호하고 나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최근에는 뵌 적이 없는데 최고위원 출마하기 전에 뵌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한 거죠. 본선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보호해야 된다. 정권교체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고요. 저는 이번에 대선 주자급의 사람들, 당내 인사들 아니면 최고위원들 이런 분들이 발언하는 걸 보고 당원들이든 국민들이든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밖에 인사지만 안철수 대표라든가 원희룡 지사, 당내 인사죠. 원팀을 이루어야 된다. 윤석열 전 총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화살을 맞고 나면 뒤에 있는 다른 사람도 화살을 맞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아마 저는 일반 당원들은 훨씬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 지도부도 당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야권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옹호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거고요. 그런데 당 밖에 있다고 해서 야권 지지자로 분류되는 사람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가 없고요. 옹호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약간 슬픈 얘기기는 하지만 아까 김 교수님은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내로 들어오면 공격을 할 거다. 이러셨는데 당 밖에 있어도 그냥 공격은 하시는 것 같아요. 당 내외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되게 유력한 경쟁이 되는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아마 전략가 중에 한 분이고 당 지도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해서 본성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자원에 대해서는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발언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할 때 신상품을 주로 찾죠. 집에서 배송이 돼가지고 7.1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험인해서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입니다. 이제 맏아들이 그러시니까 집안 어른들 걱정이 많죠. 원래 집안이 잘 되어있는 맏아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말썽을 많이 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죠.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총기난사식 그냥 공개 공격을 하니까. 네. 역시 김재원 최고위원이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어떤 걱정, 발언을 같이 함께 저희가 준비해서 들었는데 29일에 보니까 홍준표 의원도 정책 보고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29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 전 총장 선언을 하는 그런 날이니까 딱 같은 날 하는 게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글쎄요. 뭐 사실은 일부러 날짜를 맞췄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간대는 좀 다릅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쯤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시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날의 관심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전에 행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 총장을 향해서 센 발언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당내 인사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국면에서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조지사의 진가가 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낡은 정치는 물리쳐야 된다. 혼자 튀겠다. 개인기에 집착하면 팀이 패배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해야 된다. 물론 검증할 건 검증해야 되지만 적어도 보수 야권 후보군 내부에서 지나친 네거티브는 지향해야 한다는 그러한 분명한 의지를 원희룡 지사가 밝혔기 때문에 정치가 예전에는 2등, 3등 후보들이 막무가내로 1등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1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 존재감과 지지율을 높이는 게 과거의 정치 방식이었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로 정치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대표가 최근에 봉하마을 다녀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그렇고 1등 후보를 때려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가치, 어떤 고유한 뭔가를 내놓아야 이제는 국민들이 호응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 밀리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보다는 그전과는 달라진 무엇. 이제 빨간 넥타이 대신에 파란색 넥타이 매시더라고요. 넥타이 색깔뿐만이 아니라 발언이나 메시지 컨텐츠에 있어서도 빨간색에서 파란색 가깝게 뭔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걸 알리는데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9일은 야권에서 봤을 땐 여러모로 빕데이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좀 가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X파일, 전원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점수를 깎아먹었다. 이런 지적도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각이 된 것이 윤 전 총장의 대체제로서의 어떤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최재형 원장이 사퇴를, 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최 원장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직에 계신 분이 저희 거치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언론에서 유력하게 나오는 것은 내일, 이르면 내일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사임을 하기도 전인데요. 대선주자 후보군에서는 깜짝 등장하더니 약진하는 모습, 슈퍼루키의 모습이라고도 언론에서 나오는데 지금 3.6%포인트 나왔습니다. 최 원장의 돌풍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야권 후보에서도 특정 후보를 그렇게까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지지층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최재형 원장이 지금 사퇴를 하고 정치에 참여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오만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이 8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 고위공직, 특히나 임명직이고 이 부분에서 임기가 보장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훨씬 더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관의 어떤 정책 중립성을 위해서 7월달이 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3월달 이때 사퇴를 먼저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출마를 선언한다. 그러면 감사원의 정책 중립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8개월 또는 7개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되는 그런 자리, 그렇게 가벼운 자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출마를 선언하고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오만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출마를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설레가 돼서 자꾸 이렇게 대통령직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그냥 쉽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이게 한국 정치에 바람직한 것인가 희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여쭤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여권 입장에서는 오만한 수 있다. 오만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이 풍부해지는 게 바람직한 거기도 하지만요.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를 한다면 충분히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고 납득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그런데 왜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현직 감사원장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갤럽 조사에서 할 때 주관식으로 했는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일정 부분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사실 정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인큐베이터 정부도 아니고 계속 야권 주자들을 키워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정치를 하고 싶어 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여기 K1이라고 그러죠. 경기고 나오고 서울 법대 나온 전형적인 엘리트 법조인이고 올고진 분인데 정치를 막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하다가 감사원장을 하면 사실 정부의 정책이 집행되고 수립되고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광범위하게 공무원들 직무 감찰이라든가 회계 감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정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무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와서 만약 출마를 한다면 결심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면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국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왜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해명하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민들에게 와닿는 얘기가 명분이 없다면 지지가 이어지진 않겠죠. 국민들이 선택할 겁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다시피 좀 논란이 있을 부분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유인태 전 총장의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부친도 말린다고 하고 좀 아는 사람들은 정치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보던데 사람이 이렇게 보면 소위 범생에는 꼭 정치에 맞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고등학교 동문이고 그래서 지금은 또 주변에서들 막 부추기고 특히 또 정의와 의장이 아마 그동안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의와 전 의장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경기고등학교 70시 미래 동문이 주축이 돼서 지지그룹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야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자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미 퍼지고 있거든요.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고 실제로 사퇴 후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나 정무적 감각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어도 선거는 결국 후보 본인이 치르는 것이고요.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할 구석이 많지는 않지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범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정치에 안 만든다는 건 맷집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판이 제가 직접 출마는 안 해봤지만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부풀리는 그런 일들 저도 요즘에 참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하나의 어떤 생각뿐만이 아니라 한번 맞아도 보고 때려도 보는 그러한 맷집이 필요한 것인데 최재형 원장 이전까지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법관이나 고위 공무원으로서는 흠잡을 구석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없는 이야기도 만드는 정치판에 왔을 때 본인이 그걸 겪어내, 견뎌낼 맷집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그래서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 성향으로 봤을 때는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만약 출마를 하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든든한 보호방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치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권에 빠르게 돌아가는 대선 시기에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영어 알파벳의 24번째를 차지하는 글자 X 때론 미지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때론 문제의 답이 틀렸다는 표시로 때론 수수께끼와 비밀을 간직한 부호로 사용됩니다. 최근 유력 대선주자의 비밀스러운 X파일이 세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대권 주자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라면 그런 사실 여부를 영입하기 전에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재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해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요상한 파일. X와 만난 대중과 언론의 호기심은 그렇게 곱해지고 곱해져 부풀어 올랐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발생하는 X파일 사항.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뽑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적 유통 경로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지 모를 이 의혹들이 무책임하게 유포되는 모습은 정상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X파일. 그 밑바닥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혹은 군중심리를 통한 흑색 선전의 의도가 깔렸다면 그 자체만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베일에 쌓여진 X 말고도 또 다른 의미의 X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된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정치권의 어떤 큰 변화의 바람. 대통령 주변에도 그런 청년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참고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30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박비서관을 향해 X자를 치고 있습니다. 25세 여성의 낙하산 벼락성진이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겐 박탈감을 준다는 겁니다. 박탈감.com이란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무직은 애초에 고수와 관련이 없다. 지금 박비서관에게 들이댄 잔대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공정으로 포장된 자격순위 줄세우기 논리일 뿐이다. 모두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평가를 떠나 사실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청년이란 이미지를 단순 소비하는 것에 그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용으로 박비서관을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란 거죠. 청년 비서관이 바뀌면 대통령이 정말 귀를 여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자초한 건 정치권입니다. 비밀이자 오답이기도 한 X는 지나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X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화나효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정치 이슈로 꾸며봤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청와대 논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나효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의 발탁을 두고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였느냐 낙하산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는 역시나 말뿐인 허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우리 시대 2030 청년들이 꿈꾸는 현실적인 성공과는 동떨어진 한 25세 민주당 출신 대학생의 1급 비서관 특징이 이를 반증합니다. 평범한 청년은 평생을 바쳐 일해도 하늘의 별 따기인 1급 비서관에 이낙연 전임 대표가 픽했던 25세 청년을 떡하니 임명해놓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한 무치함에 안타깝습니다. 25대 민주당 출신 대학생의 1급 비서관에 픽했다, 떡하니 임명했다 이런 것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이 불공정 공세를 배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 차단에 나섰어요. 청년 비서관이라는 게 사실상 없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세대의 어떤 문제점들이 국정의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 부각될 만큼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청년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저는 같은 세대의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20대라고 한다면 20대의 청년 비서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왜 불공정한지 저는 다시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손수조 미래세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기획위원장이라든가 다 20대였어요. 그때 위원장 자리를 그때도 당뇨들도 몇십 년 했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 갖다 자리를 줬어요. 특히나 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청년 세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당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지금 이 분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이것을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의도성이 굉장히 깔려 있다. 맹목적인 어떤 비판이라는 생각을 저는 거둘 수가 없어요. 뭔가 이 분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나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박 비서관이 아주 유수한 대학교를 안 나와서 또는 그러한 경력이 없어서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은 이 문제는 세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세대의 어떤 누구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은 좀 일할 시간을 주고 평가는 그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임 청원도 나오고요. 박탈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박탈감.com이라는 것도 고려대 재학생이 만들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청년들의 이런 반응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인정할 만한 스펙이 있거나 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박성민 비서관 제가 방송 같이 해봤는데 참 훌륭한 분인 건 맞는데 아직까지 스펙도 스토리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꼭 대단한 경력의 공직자를 그 자리에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졸 출신으로 택배 일을 하면서 자기 회사를 차려보고 직원들 월급도 줘본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펙은 없지만 그 스토리,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때문이라도 이 정도 잡으면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2030이기 때문에 이 청년비서관 문제를 예전부터 잘 지켜봤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청년소통정책관으로 처음 신설됐던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비서관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던 건데 사실 2급도 초고위공무원이잖아요. 그때 처음 발령받았던 사람이 여선웅 전 강남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강남구의원을 했어요. 기초의원이지만 본인이 직접 선거에 출마해서 선출되본 경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유명한 공유자동차업체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선거도 해보고 기업에서 일도 해본 이런 스펙과 스토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여선웅 전 청년정책소통관이 2급 공무원으로 깜짝 발탁됐을 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선거에 출마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여의도 안에서도 남들이 지명해주는 임명진만 했습니다. 청년대변인 같은 경우는 배틀을 거쳤다고 하는데 지원자 15명 중에 4명 뽑는 지금 청년들이 인식해서 봤을 때는 배틀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출직에 도전해본 경험도 없고 여의도 바깥에서 취업을 해보거나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훌륭한 청년 정치인 후보인 것과는 별개로 평범한 2030들과 어떤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답이 안 나온다. 이래서 이토록 많은 반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 한쪽에서는 공정의 탈을 쓰고 오히려 자격순위에 대한 어떤 줄세우기 아니냐 그런 잣대로 박성민 비서관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부동산 문제, 청와대에서 다시 불거진 부동산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3월이었죠.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급 이상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해서 이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선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면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되면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죠. 부동산 입기를 올랐는데 90억에 가까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빚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비투한 것 아니냐, 영끌에서 비투한 것 아니냐 이게 부동산 정책이랑 맞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반부패비서관이라는 직업을 모르고 지금 공직자 수시 등록에 의해서 재산 공개한 거를 보고 부동산 부분이 한 91억 되는데 빚이 그중에 채무가 54억이네, 56억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재산 구성을 보면 저희 변호사들이 이런 걸 볼 일이 많은데 그러면 임대 사업자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직업을 몰랐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한 3% 주택담보부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달에 빚을, 이자를 1,400만 원 좀 내야 돼요. 더 이상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월급이 청와대 월급이 얼마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박성민 비서관 때문에 월급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1급 비서관의 1호봉 월급이 한 4백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여기는 호봉이 높은가요? 검사를 하다가 갔으니까. 검사하다 변호사 하다가 지금 가셨으니까 그래도 500만 원 이상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자도 못 내시겠는데 어떻게 지금 버티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청와대에서 3월 11일 날 아무도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3월 말에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이철희 비서관이 또 얘기해줬잖아요. 이철희 수석이 박성민 비서관 얘기해주면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박성민을 임명한 게 아니다. 두 달 동안 인사 검증을 보통 한다. 그러면 3월 말에 임명했으면 두 달 전부터 1월 말부터 인사 검증하셨겠네요. 그럼 3월 11일 날 이런 기준으로 발표할 때 이 사람은 이런 기준으로 한 번 안 살펴보시나요? 곧 들어올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인사 검증이 부실이 아니라 아예 부재한 게 아닌가 인사 검증 아예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민정비서관, 이광철 비서관, 인사수석, 김회숙 인사수석 변호사 몇십 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딱 이거 재산 목록 보면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을 하셨는지 다른 훌륭한 분들도 민변 출신이나 철학을, 북정 철학을 공유하고 반부패비서관으로 공직 기강을 세울 수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분을 하셔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상처 주는 이렇게 50몇억씩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기표 비서관에 부동산 재산을 두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경질을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교수님,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방금 변호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67억짜리 건물은 거의 굉장히 부자 아니고서는 사실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50억을 대출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자의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할 수는 있겠죠.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같은 거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런 분을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이게 하나의 징표가 돼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정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러면 저는 동의 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어떤 능력과는 떠나서 무관하게 어떤 그런 어떤 처신이 사실상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음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인사 과정에서 이것과 이런 어떤 기준을 적용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 토지 중에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송정동 임야 가지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보면 개발을 노리고 이 토지를 주변에 개발 수혜가 있으니 한번 이걸 사놓은 게 아니냐 그 특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청와대 측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부인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토지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발 이익 노린 게 아니면 경기 광주 송정동의 임야 480평 무려 500평 가까이를 5천만 원 가까운 거액을 주고 왜 산 거죠? 청와대에서 얘기하기로는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서 부득이하게 취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지인이 매수해달라고 하면 5천만 원씩 이렇게 턱턱 이제 어느 용도로 쓰일지도 모르는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용도가 있지도 않은 임야를 사는 게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50만 원이나 500만 원도 아니고 4,9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에 해당하는 토지인데요. 예를 들면 본인이 평소부터 농사를 짓거나 주말 농장을 해서 그런 용도로 썼다거나 또는 차라리 분명한 사업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우상호 의원이 해명한 것처럼 부모님의 묘소로 옮기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다. 이런 해명이 가능한 용도였다면 어느 정도 고민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지인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돈으로 5천만 원 빌려주면 되지 그거를 토지를 내가 임야를 샀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참 공교롭게도 이 임야를 500평 가까이 사고 나서 불과 1년 정도 지나서 경기도에서 그 주변의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다는 건 보통 정치권이나 정권과 정말 아무런 인연 관계가 없는 분이 1급 비서관으로는 잘 발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 고위 공무원이나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과는 인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개발 정보를 미리 경기도나 청와대 등에서 접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개발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임야의 시가나 실제 거래 예상가는 매우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인 도와주려고 샀다면 이거 다시 지인한테 4,900만 원 돌려받고 그대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 비서관한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상조 실장이라든가 전 실장, 김조원 전 수석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부동산 정책과 엇갈리게 나가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임기 말, 계속 탄력받고 나가기 힘든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본인 말로 일막에 있어서 현안을 어느 정도 수습을 했다. 그게 조국 전 장관의 입장 표명, 관련된 입장 표명 그리고 부동산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 인사가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정책 부담을 당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집중해서 좀 가동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어떤 원성이라든가 불만이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어떤 검증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청와대 관련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이현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를 소재로 한 긴장감 넘치는 영화 두 편이네요. 네, 하나는 휴대전화, 하나는 공중전화인데요. 걸려온 전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개봉한 발신 제안, 그리고 2003년 국내 개봉한 폼부스입니다. 네, 먼저 발신 제안은 주인공이 번호가 없는 전화로 차 안에 폭탄이 있다. 이런 경고를 받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차 뒷좌석에 두 아이를 태우고서 말이죠. VIP 고객들을 상대하는 은행 센터장 성균은 이날따라 고급 SUV에 아들과 딸을 태우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시죠. 폭탄 실은 차로 도심을 달리고 또 모르는 남자의 요구까지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가 봐요. 네, 의심과 긴장이 교차하고 아이들 앞에서 태어난 척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중되던 찰나, 눈앞에서 은행수와 직원 부부의 차량이 폭파되는 걸 목격하면서 이런 감정들은 공포가 됩니다. 네, 이 영화의 원작이 스페인 영화죠. 그렇습니다. 5년 전 국내 개봉한 레트리뷰션, 우리말로는 응징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원작인데요. 극한의 긴장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힘은 배경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 관광지의 배경이 눈길을 끌고요. 하지만 후반부에서 딸이 아빠를 위해 목숨을 거는 상황 이후에 부녀의 정을 확인하는 다소 민망한 대화가 오가고 차량 폭파 장면은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작과 달리 더 나아간 결말을 놓고서도 두 편을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가 그동안 사실 조연으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 조우진 씨가 또 주연을 했잖아요. 네, 혼자서 극 대부분을 이끌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연기 경력 23년 차 배우도 카체이싱 장면에서는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돌발 상황 때문에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안에서 벌어지는 영화 속 긴장감 같은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저한테 오다 보니까 쉽지 않은 현장이었어요, 정말. 다음 영화는 2003년 개봉작인 폼부스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실험적이었던 영화로 기억이 나요. 네, 폼부스는 전화를 소재로 작은 공간과 의문의 목소리가 이끄는 이야기만으로도 스릴러 장르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당시로선 실험적인 연출이었습니다. 네, 도대체 공중전화에서 어떻게 협박이 가능한 거죠? 뉴욕 대로변에서 공중전화를 쓴 남성이 뒤돌아선 순간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요.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하거든요. 한 장면 보시죠. 카메라가 주인공을 수시로 플러즈업하고 또 주인공의 시선을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급증 인물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저렇게까지 또 협박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 주인공이 저렇게 당하는 이유는 남몰래 저지른 잘못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잘못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 이런 지시를 받거든요. 하지만 범인의 동기는 끝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개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게 이 영화의 드문 약점으로 꼽힙니다. 네, 지금까지 전화를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현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인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갔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도 있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군이 지금까지 18명을 입건한 가운데 국방부는 내일부터 민관군 합격위원회를 출범하고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국선 변호 제도와 함께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수사 관련 개선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부산시청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버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이번 주 화요일 열립니다. 경증 침해 진단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오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대법원이 저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1심과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생명 대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여간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공지 조치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부터는 8인 모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전국에서 1차 백신 접종을 한 1,379만 명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홍행켜. 요즘에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서울은 오후 3시부터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더위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보다 좀 더운 날씨입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26.8도였는데요. 오늘은 29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도 30도 안팎의 무더위 예상됩니다. 네, 더운데다 비도 오는 꿉꿉한 주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이 시작되는 주간 날씨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덥고 소나기에 대비해야 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당장 내일은 전국 북곳에 모레는 경기와 충남 포남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이라 덥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